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한국기록교공공정책협의회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실천과 기독교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공동호소문을 발표하고 세월호 참사로 인해 온 나라가 슬픔과 공분 속에 빠져있는 가운데 바른 가치관과 자질을 갖춘 후보자들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한다며 650만 명에 달하는 기독교 유권자들이 적극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투표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투표의 질이라며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에 대해 꼼꼼하게 파악하고 누가 신뢰할 수 있는 후보자인지 알아본 뒤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기독교인의 투표 참여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이라며 기독교 유권자의 표는 믿음의 표인 것과 동시에 양심의 표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이와 함께 각 지역 성시화운동본부에 기독교 정책 제안서를 발송하고 이를 각 지역의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보내 답변을 받기로 했습니다. 정책 제안에는 학생인권조례 동성애 조항 삭제와 낙태 반대 및 자살 예방 정책, 기독교 학교 종교 교육권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기독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토크프레이 보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캠페인 전단지에는 육사 지방선거를 위한 기도문과 기억해야 할 선거법 등이 포함돼 있어 투표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